오늘도 시작은 골더스피드 저희는 오늘 웨스트필드에 가고 있어요 영국의 스타필드 맞아 스타필드 오 왔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녁도 먹을까? 저녁? 일단 가자 저희 이제 막 들어왔는데 남편이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 좀 먹고 구경하려고요 다 잘라주니까 좋다 되게 고를 수 있더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요 며칠간 속이 좀 안좋았어서 몇끼 만에 먹는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인데 이거 먹고 또 배가 아픈거 아니야 하하하하 몸이 안좋은게 맛있어 하하하하 여보는 오늘 뭐 살거있어? 살거없어 살거없어 여보 오늘 거 사기로 했잖아 뭐? 아이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인지 아이라인인지도 모르는 사람 하하하하 아니 엄마랑 언니가 제발 눈화장 좀 사라고 하하하하 막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온다니까 눈화장 하는거 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아이라인인지 아이섀도우인지도 몰라가지고 하하하하 카톡으로 다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 아이섀도우를 사내고 저는 다음 유튜브부터는 그러면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냐아냐 누구를 보여줄 만큼 눈에 멍든 상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저는 오늘 하얀 바지를 하나 사려구요 하하하하 제가 좋아하는 하얀 바지가 있는데 너무 그것만 입어가지고 무릎이 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여보랑 나랑 쇼핑 스타일이 좀 다른거 같아 왜? 나는 딱 뭘 정하고 이거 사야지 하고 그걸 보러 가는 스타일이고 응 여보 나 뭐 살 거 없는 다음에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치 그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사는거지 하하하하 너무 달아서 질렸어 여보도 그만 먹어 하하하하 왜? 하하하하 나한테 뒤지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직 맛있구나 빠질 사람 빠지시구나 하하하하 끝까지 갈 사람 끝까지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쓰지 하하하하 그렇게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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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스키이야 이거 못 입어보고 나왔대요 빨리 나가잖아 도망가자 저희 둘 다 둘 다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싶어요 망고 가보자 망고 그래 향이 망고 향이야 그래? 나도 얼른 가서 해야겠다 니 톡 봐 이불 아니야? 여보 저거 내가 원하는 건데? 저 바지 하지만 남자꺼야 나는 보통 마네킹에 걸린 것만 보는 편이야 하하하 딱 그 세트로 파네 나를 울렸네 근데 그거 안에 안 입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사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언니가 알려준 팁이 있는데 팔목에 핏줄을 파랑색이면 핑크색 계열 그 다음에 초록색이면 오렌지색 계열이래 근데 나 무슨 색깔이야? 나 다 섞였는데? 그쵸? 초록색이야? 파랑색인가? 빨간색? 파란색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파란색? 그럼 핑크색 계열을 사야지 네 여보한테 미안하다 여보 처음 화장품 샀는데 나랑 같이 와야 돼서 내가 듣기로는 화장품 회사마다 발색이 다르다 했던 것 같은데 난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면 조금 더 저희 저쪽 안쪽으로 가봐 위험성을 줄이고자 아 이걸 색깔도 많은 걸 사야만 그게 아까 제 아니야? 아니 근데 제 색깔이 너무 다양해 아니 파랑색이 웬 말이야? 하하하하 웬 말이야? 하하하하 화장품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야 이거 사자 어 허리 아파 이제 많이 걸어서 빨리 밥을 좀 먹자 샀어요 엄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 화장 지우는 거 사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버블티 먹으러 갈까요? 네 네 띠팀을 끝내러 가서 하하하 하하하 맛있어 보인다 그치? 아 원래 이거 저기서 뚫고 와야 되는데 아 근데 이제 마스크를 못 가니까 나가서 이렇게 뚫을 때 다 폭발해가지고 피지를 좀 챙겨야 돼 먹는 거한테 퍼 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 아마추어가 할 수 없는 위안 다 먹자 또 한 번 더 먹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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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어초밥은 4개밖에 안 들어있었어 4개를 너무 배르시는 거 같아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하고 약간 관역처럼 그러네 실패 말떡아 흔들리는 자체에서 먹을 수 있을까? 다 먹고 가자 여기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터질 수가 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맛있어 여기 선택하면서 먹고 해주는 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조금 더 예쁘게 해 그렇게 잘하는 거 같아 양념을 좋아해 너무 예쁘다 양념을 좋아해 안전한다고 아직도 생일이 너무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그래? 간접한 거 올려. 다행이다. 아까 우리 4개짜리 설포이잖아. 그랬으면 울부짖을 뻔했어요. 잘 먹겠습니다.